어우 후끈하네. 딱딱해졌네. 약재 냄새가 엄청나는데요. 언젠가 합류할 아내를 위해서 만든 황토방인데요. 이거 지을 때 많은 아이디어가 동원됐고요. 그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. 이 위쪽에는 완전 뜨거운데. 지금 이불을 깔아놨는데 이렇게 뜨거워요? 안 되게 살짝 만져봐요. 이거 타겄다. 이거 타겄다 타겄어. 여기 뜨끈뜨끈한 바닥도 좋긴 한데. 바로 여기 하이라이트. 틈새로 돌이 참 많이 보이죠? 오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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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빌라인데. 우와. 여기가 어느새 그냥 있으면 습식. 여기 빨개 볶고 여기 앉아있는 거.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렇지. 이거는 직접 만드셨어요? 너무 잘 만드셨던데요? 돈 주고 사온 거 창문하고. 이건 좀 누워야 되는데. 누워봐, 그럼. 아니, 콜켓, 콜켓. 비계. 비계 없어도 해? 응. 아, 좋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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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시간만 좀 쉬었다 나가죠? 그래, 그래. 네, 네. 장작으로 불을 좀 한껏 올린 김에 제대로 한번 지지기로 하는데. 건강 회복하고 몸을 치유한다는 게 뭐 별겁니까? 따뜻한 데서 눈 한번 붙이고 있는 게 이게 또 만병통치약일 때가 있어요. 아, 전국이야 형님. 전국이야. 아, 이게 맛있어 형님. 음, 담았만 한번 빼고 나면 또 달달하게 담기죠. 벌써 꿀이 다 내려진 것 같은데요? 꿀인데, 꿀. 진짜 꿀이다, 꿀이야. 이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음식이라고. 그렇지. 꿀을 따서 내가 한번 집에다가 한 5년, 6년을 놔둬도 변색이 없어요. 완성 꿀을. 꿀이, 이거 형님 꽤 많이 나오겠는데. 이게 많이 나오겠는데. 겨우 세 개라서 안 되겠는데. 꿀이 남은 걸로, 꿀 남은 걸로. 우리 하체점 한번 해볼까. 아아.